세계 인구 랭킹 탑 100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영상에서는 10.12 국가인 일본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인구수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제작된 점을 참고해주세요. 세계 인구 랭킹 11위 국가로는 약 1억 2천 5백만 명의 일본이 랭크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나라로 후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수 4개의 큰 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약 38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3.8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일본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의 역할은 도쿄가 맡고 있는데, 도쿄는 혼슈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각 정부 부처와 천황이 기가하는 고쿄 등이 있습니다. 도쿄는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 중 하나이며, 동시에 다국적 대기업의 본사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콘솔 게임 산업,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 디지털, 첨단 사업의 중심지인 도쿄는 거대한 지하철 교통망을 가지고 있으며,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경제 수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도쿄를 수도라고 규정한 일본의 법령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수도는 도쿄 혹은 교토라고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대내외적으로는 일본의 수도는 도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사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현대사회까지도 수도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도쿄는 17세기, 도쿄카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개창한 후, 400년 이상 일본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해왔으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기관들이 상주해 있어, 사실상 수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민족 구성은 일본인이 약 99%, 그 외에 한국인과 중국인 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 약 4만 3천 달러로, 이는 영국, 프랑스와 비슷한 수치로, 세계 25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역사의 선사시대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보다는 한창 늦은, 약 12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로 시작됩니다. 수렵 채집인들이 일본에 처음 들어온 것은 구석기 시대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 시기의 유물이나 화석 인류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 이는 일본의 지각 변동이 심하다는 점과, 산성 토양에서는 유골이 남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고대 인류 존재에 대한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최초 호모사피엔스가 살았다는 증거로는, 3만 년 전 모서리를 다듬어 만든 독특한 형태의 도끼가 발견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인간은 물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바다를 통해 일본에 들어왔으며, 3만 2천 년 전에는 오키나와의 야마시타 동굴에서, 2만 년 전에는 이시가키 섬의 시라오 사오네타바루 동굴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사 일본의 조문시대는 대략 기원전 만 3천 년부터 기원전 천년까지를 뜻하며, 문서에 따라서는 기원전 300년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문시대 일본에는 수렵 채집인들이 살았는데, 정착 생활이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았고, 문화 또한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무늬가 그려져 있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문이라는 단어는, 1877년 후기 조각을 발견한 미국의 학자 에드워드 모스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에드워드 실베스타 모스는 미국 동물학자 및 고고학자이며, 동양학자로 일본 고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학자입니다. 조문 문화의 초기 특징을 보여주는 조문 토기들은, 젖은 진흙 위에 무늬를 새겨넣는 방식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조문시대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내륙 깊숙이 파고든 해안가, 즉 후미가 많아지면서, 이로 인해 조문인들의 어업 활동이 증가하여, 자연스레 폐총을 비롯한 수산업과 관련된 유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흙으로 만든 인형인 조문시대 토우는, 일본 전역에서 15,000여개 정도가 출토되었으며, 조문시대 조기에서 만기에 이르기까지 차차 정교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문시대 이후부터 기온 후 3세기까지는 야요이 시대로, 일본의 청동기시대이자 철기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요이 시대에는 한반도 도레인이 일본으로 유입되어, 기존의 조문인을 밀어내고 야요이인이 되었습니다. 야요이인들이 들어오면서 일본 열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몇 세기 지나지 않은 비교적 짧은 시간인 천년동안, 신석기시대 혁명이 완성되었으며, 특히 쌀경작과 야금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북부 규슈 지역을 기점으로 청동무기와 도구를 사용하게 된 야요이 문화는, 점차 조문 문화를 대체해 나갔습니다. 야요이 시대의 일본 열도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갔으며, 조문시대와 비교하면 거의 10배가 늘어나, 야요이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인구 규모는 100만에서 400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후기 조문시대의 유골을 보면, 건강과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야요이 유적지의 곡식 창고를 연상시키는 대형 구조물이 있는 점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야요이 시대는 묘지들의 구분화가 이루어졌으며, 군사적 용도의 요새들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사회의 계층화 확대, 그리고 부족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야요이 부족들은 점차 한 지역으로 모여서 여러 소국을 세웠습니다. 서기 82년에 편찬된 초기 중국 정사인 한서에는 일본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외라고 불렸던 일본은 100개의 소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어 중국의 사서 위지에는, 240년의 일본 열도에는 강력한 왕국 하나가 다른 소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지에 따르면 이 왕국은 바로 야마타이국으로, 근대 역사가들은 위지에 기록된 왕국의 위치에 대해서 현 시대까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마타이국의 위치는 기나이설과 규수설로 나뉘는데, 기나이설에는 토야마토 정권이 규수부터 기나이에 걸쳐 서일본 전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되며, 규수설에는 이 연합체는 기타 규수를 영역으로 하는 지역정권의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설을 취하든 일본 고대국가 형성에는 야마타이국이 일본 열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세기 초 중국에서는 후한이 멸망하고 위, 초, 오이 3국이 정립하는 3국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중 화북을 중심으로 하는 위나라는 낙랑군과 대방군을 통해 외국과 교섭을 가졌습니다. 위지, 외인전에 따르면 2세기 후반 일본 열도에서 국가들 간의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국력이 약했던 소국들이 흡수 통합되며 열도는 30여국으로 축소되었으며, 이들 유력 정치 집단에 의해 야마타이국의 여왕인 히미코가 연맹의 맹주로 추대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이어지는 고운 시대는 보통 3세기에서 6세기를 말하는데, 연구 기준에 따라 8세기 초, 아스카 시대 초반까지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서기 250년 이후 만들어진 고분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통치자의 권력이 점점 더 커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분은 오래된 무덤을 뜻하는 고분의 일본어 도금으로, 고운 시대는 지배층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각지에 대형 고분을 세웠던 시기였습니다. 학자들은 고운 시대를 문화변천의 자취에 근거하여, 3세기 말에서 4세기까지를 전기, 오진과 닌토크능을 중심으로 하는 5세기를 중기, 6세기 이후를 후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분은 가운데 열쇠 구멍처럼 생긴 구멍이 있는 복문 주위를 혜자가 둘러싸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분구의 형태에 따라 원분, 방분, 전방 후원분 등으로 구분합니다. 대부분의 고분들은 그 규모가 매우 컸는데, 열쇠 구멍 형태로 만들어진 486m 길의 다이세료 고분은 수많은 일꾼들이 15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다이세료 고분은 닌토크 황제를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며, 고분 주위에는 전사나 말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한이와라는 토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분 시대의 일본은 하나의 단일 왕국으로 통일되었으며, 통일된 나라의 중심은 일본 중부, 기나이 지역에 있는 야마토였습니다. 야마토의 정권은 황적 둘로 인해 계속해서 세습되었고, 이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분 시대의 야마토 통치자들은 군사정복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통치자들이 주로 택한 확장 방식은 지방의 세력자들에게 중요한 관직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분 시대의 일본은 철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고, 관계 기술이 발달하면서 변홍사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자, 이에 따른 계급의 분화가 촉진되었습니다. 사제 역할을 하던 수장은 정치적 지배자의 지위를 얻으며, 소국가의 지배자로 성장했는데, 이들이 바로 거대한 고분들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고분 시대의 고분 규모와 출토된 유물로 보아, 당시 계급화된 사회에서는 많은 노역자를 동원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배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려 8세기 초부터는 실효성이 없는 높은 분구를 쌓을 노동력 문제와, 화장 풍습이 일반화되면서 고분은 점점 사라졌고, 자연스레 고온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고온 시대의 일본 통치자들은 중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외교적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국 자료에는 당시 일본에 대해서 외의 5항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일본 열두 사이에는 문명권이 형성되면서, 서로의 교류와 충돌이 시작된 시대였습니다. 또한 고온 시대 일본 열두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및 중국과 한자를 비롯한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구랭킹 11위인 일본 역사 1부로, 일본의 고대사인 조몬시대, 야요이시대, 고온시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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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